아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떤 일하고 묻고 싶으면 아우 이에서 레몬즈 케이 그래서 더 레몬즈 한 번 길어봤자 데이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산은 알 케이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떤 일하고 싶으면 하우 이즈 더 레몬즈야 그래도 하우 이즈 더 레몬즈 더 레몬즈 한 번 길어봤자 데이 라며 그럼 데이랑 같이 쓰자 그럼 그 레몬들은 어떤 일은 1번 문장이야 2번 문장이야 3번 문장이야 1번 문장 비동산지 그치 그러면 m 이즈 r 중에 하나 써야 되네 그럼 m 이즈 r 중에 뭐 써야 돼 왜 근데 이즈가 있냐 이 말이야 너 나는 왜 이즈가 있냐고 r 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이즈가 있냐고 음 레몬들은 어떤 니가 그래서 뭐다 하우 아더 레몬즈 줘 하우 아더 레몬즈 하우 아더 레몬즈 하우 아더 레몬즈 줘 하우 아더 데이 그니까 그랬더니 더 레몬즈 한 번 길어봤자 데이고 그것들은 치다 라고 대답하죠 그것들은 세풍합니다 대이아 샤워가 아니고 싸워 뭐 1구간 아래 이건 셔플로 한다니깐요 너 지금 뭐야 문장 전체 497 세트 아니야 497개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화성으로 갑니다 그것은 화성으로 갑니다 음 it goes it goes to the to the to the mars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쵸 그래서 그것이 간다 it goes to the mars it goes to the mars 오케이 to the mars의 뜻이 보니까 화성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오케이 얘는 그 로켓 뜻이 왔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들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does where does the 로켓 go 그렇죠 더 할 말 있나요 where does the 로켓 go 로켓이 어디로 가니 네 만났습니다 길에서 난 자전거 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케이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 라는 표현입니다 뭐 바로 가볼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오케이 그냥 가는게 아니고요 그냥 걸어가는게 걸어간답니다 걸어간다 오케이 차근차근 그러면 그들은 걸어간다 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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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그들은 걸어간다 만들었는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음 음 원 A1 ,,, пол оф there no the where 왜? 왜냐면 저거는 세가지 종류 중에서 몇번째꺼? 지금 더즈니까 하자식 두번째주어 두드러있나 더즈 들어있나 두에요 더즈에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다 그들은 걸어가니? 문장완성 이 문장에서는 워크를 생각 못했어 두번이가 걸어가다 하자식 워크 그래서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이 공원으로 그들이 그들이 걸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king ... ciudad 자 우리는 배가 고픈가요? Are we hungry?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We are hungry 우린 배가 고프지 않다는? We are not hungry We aren't hungry 첫 번째 문장 비동사는 그렇게 묻고 답하는 거 연습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니 그들은 젊지 않고 그들은 나이가 많으셔 No They are 이 설명은 잘 들을게요 They are not young 그들은 나이가 많다? They are They are They are all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이거는 그들은 젊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들은 젊니? 그들은 젊니? Are they? Are they? 그들은 젊니? Are they young? 그렇죠 Are they young? 그렇습니까? No they are not young 비동사로 묻고 답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들은 방 안에 없어 그들은 방 안에 없어 No 그들은 방 안에 없지 않습니까? No No It No No There 그들이 있다 그들이 있다 라는 말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not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렇지 No They are not In the room 뭐라고요? They are not In the room No They aren't In the room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그 방 안에 있니? 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은 그 방 안에 있니? A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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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Are they 그 다음에 난 수영 할 수 있어 I can swim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뭐 I can swim 그렇죠 나이스 스윙. 베리 굿.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죠. 난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내가 행복한가? Am I happy? 그렇지. Am I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놀랐다. He is surprised. 그렇지. 세 가지 중에서 뭐? He is surprised.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누가 다를 비동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죠. 그는 놀랐니? Is he surprised? Is he surprised? 그는 놀라지 않았다. He isn't surprised. He isn't surprised. 오케이. 오늘 열여덟 문장 잘했습니다. 네. 이게 몇 초 걸렸어요? 얼마 걸렸냐면 10분 안 걸렸네요. 베리 굿. Excellent.